여러분, 다리미 패밀리 3회에서 대박 사건 터집니다. 다리미 패밀리 3회 예고편에서 안길래 이만득 할머니 할아버지가 산에서 뭔가를 발견하시고 입이 떡 벌어지시는 장면 있었잖아요. 제가 진짜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았어요. 일단 정리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산에 고사리 캐러 가셨다가 길을 잃으시잖아요. 그러다가 뭔가를 발견하시는데 제 생각에 그게 엄청난 돈다발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일단 드라마 제목부터가 수상해요. 다리미 패밀리.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청념 세탁소에서 돈을 다림질 한다는 게 이 돈다발이 오래돼서 구겨져 있어서 다림질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평소에 돈에 대해서 얼마나 깐깐하신데 이런 큰 돈을 발견하시면 어떡하실지 상상해보세요. 진짜 청념 세탁소의 시작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돈다발의 정체는요. 금액이 최소 10억, 아니 어쩌면 100억, 비가 오고 그래도 멀쩡했을 테니까. 방수 처리된 금고 같은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이 전부 달라요. 할머니는 처음에 이걸 어쩌나 하시다가 결국 이거 원래 주인 찾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러실 것 같고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실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여보 이게 하늘이 준 거지 이러시면서 다리미 눈 수술비 생겼다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찜찜해 하실 것 같아요. 다리미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돈다발 만져보면서 놀라는 장면 나올 것 같아요. 차태웅은 겉으로는 이런 걸 발견하시다니 대박 이러면서 속으로는 이 돈의 출처가 뭘까 고민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온 가족이 모여서 돈 세는 장면도 나올 것 같은데 한 장 한 장 쓸 때마다 숫자가 늘어나면서 다들 눈이 커지는 장면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게 또 서강주랑 다리미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둘이 이 돈 때문에 비밀을 공유하게 되고 차태웅은 돈의 출처를 파헤치다가 자기 과거와 연결된 비밀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돈. 혹시 지승그룹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닐까요? 서강주 아버지가 숨겨둔 검은 돈. 청년동 최고 부잣집에 숨겨진 비밀 같은 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회에서는 아마 돈다발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청념세탁소에 의문의 손님이 찾아올 것 같아요. 거기에 서강주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까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